여러분들은 댁에서 휴식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쉬고 계신가요? 최고의 마사지 체어 디바가 여러분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.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준비한 특별 프로모션까지 준비했으니까요.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디바 마사지 체어는요. 불필요한 거품을 싹 빼고 정말 필요한 기능만을 집약시켜 제작되었는데요. 앉으시는 첫 순간부터 최고의 마사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우선 3D 입체 스케닝을 통해 근육의 결과 몸의 선까지 분석하여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. 여기가 뭉쳐있었거든요. 근데 그 뭉침이 다 풀린 것 같아요. 너무 시원한 거예요. 쫙쫙 쪼아주면서 이 근육을 주물러요. 꾹꾹 눌러주면서 쪼아주니까 너무 시원했어요. 엉덩이부터 고관절 안쪽 또 발까지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누가 깊숙이 좀 시원하게 눌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찌릿찌릿하신 분들 얼마나 불편하세요. 고탄성 마사지 볼이 엉덩이 밑부분 꼬리뼈 아래까지 내려와서 깊숙하게 눌러주고요. 골반을 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자세 교정부터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마사지 체외에 앉았을 때 제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조여드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제 체형에 맞춰서 센 볼이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굽었던 어떤 뼈들이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요가 모드를 통해서 척추 라인을 활처럼 펴주면서 몸을 완전히 풀어주기 때문에 집에서도 마사지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. 매장에 오셔서 한번 체험해보세요. 격이 다른 마사지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진짜 오늘 너무 좋았어요. 척추가 쫙 올라가서 쭉 늙어지니까 스트레칭을 해주는 느낌? 딴 데서 받을 적에는 이게 약했어요. 눌르는 심이. 근데 요건 너무 쎄고 좋아요. 신랑하고 바꾸라면 바꿔요. 너무 좋습니다. 하루 종일 지친 내 몸. 신경 쓴다곤 하지만 매일 지속되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있는 나의 몸에 이 디바 마사지를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? 48개월 무이자 할부로 한 달에 187불이면 집안에 디바 마사지사를 드려놓으실 수 있습니다. 마더스데이 특별 프로모션으로 원적외선 반신욕기와 이지 바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. 20년 가까운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AS 또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만들었으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. 마더스데이 특별한 날 헬스코리아와 함께하세요. 감사합니다.